음악 유럽항로가 사상 최악의 불황에 허우적되고 있습니다. 북유럽항로와 지중해항로의 해상운임은 1월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. 상하이항운거래소가 4월 17일 발표한 상하이발 북유럽항로 운임은 3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500달러를 찍은 지 일주일 만에 400달러선도 무너진 겁니다. 상하이발 지중해항로 운임도 54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. 물동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사들의 잇따른 극초대형 컨테이너선 투입이 수급 불균형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. 선사들은 다음 달 유럽항로에서 1000달러에 이르는 높은 인상폭의 운임 회복을 예고했는데요. 성공 여부에 해운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